안녕하세요. 스티브한 부동산 애슐리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소식은요. 버나비 홀덤역 바로 앞에 위치한 이 랩스 볼링장이 켈틱이라는 개발사에 팔렸다는 소식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. 그럼 이 볼링장 부지는 왜 팔렸을까요? 저는 당연히 브랜드 호적 지역 개발이 활발하니까 굳이 이때다, 좋은 마켓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사에 내놓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세 때문이라고 합니다. 2021년 재산세 기준으로 하면 약 88만 불 지난 2022년 이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더 이상은 영업이 어렵다 라고 부담을 느끼던 찰나에 이 켈틱이라는 개발사가 스카이체인역 바로 앞에 있다는 이 부지의 입지가 너무 좋아서 사들이게 됐다고 합니다. 정확한 매각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당초 얘기가 나왔던 88밀리언 그러니까 하나로는 약 한 880억 정도 보다는 높은 금액에 팔렸다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. 해당 부지의 2023년 공시지가만 해도 101밀리언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로 하면 약 1,0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매각 금액이 좀 감이 오시나요? 아직 이 켈틱 개발사의 설계도는 초기 단계이지만 35층에서 55층 사이의 고층 빌딩을 한 두세 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미 홀덤역 바로 앞에 두 동의 하이라이즈 콘도가 우뚝 서 있고 홀덤역과 브렌트우드역 사이에도 콩코드 개발사의 대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홀덤역 주변으로의 개발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1962년 6월에 처음 문을 열어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였던 이 볼링장이 철거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요. 아직 방문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저처럼 볼링장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또 한 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버나비 지역의 부동산 개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늘 신속하고 정확한 벤코버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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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